어 겨울이 빨라 야 55초 55초 찍었어 오오 안썼어 안썼어 직진이 오른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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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어디가 여기 약간 내 화들같이 됐네 여기 후진 후진 엑셀 살살 엑셀 살살 엑셀 살살 엑셀 지방 안쓰냐 엑셀 살살 엑셀 살살 엑셀 살살 괜찮아 너네 형이 있잖아 엑셀 살살 엑셀 살살 라스트 한 번 볼게요 대단한데 아... 개 좋다 오오오 이번엔 우리 히트 플레이어 갈아줘 빨리 나오겠다 오오오오오 아유... 너무 슈컨샷 아유아 아유 과연 타이어 핏트스타 할까요 또 수건 진짜... 천천히 천천히 오른쪽 설화! 오케이 어 섰다 섰어 섰어 우린 스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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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 넣어서 초코 됐네 초코 됐네 이게 쇼컷 하니까 패널티네 워어어어 저기 한 번 썼어 지영이 기다려주라고 지영이 걱정 안해야될 것 같애 드리프트 하면서 싸세요 지영씨 괜찮은거 같애 입 깍무렀다 입이 깍무렀어 지영씨 아우 되게 좋던지 지영이 완전 잘 타 지영이 거짓말 지영이 다 안바퀴 잡힌다 이제 지영이 거짓말 아 보인다 같이 날아가 똑같이 날아야한다 지영아 나 때문에 겁먹었어? 그러지마 지영이 똑같이 해보고 싶다는 거에요 이래도 따라갈 수 있어 두 바퀴 나가서 1초 차이 1초 차이 타면 될 거 같아 지영아 오빠 일단 안 쓸게 지영이 이때까지 6달 안 쓴 거였어 괜찮아 아직 2바퀴 남았어 그럼 이 다음에 안 바꿔 안 쓴다고 했으니까 빨리 쓰일게 남아 보인다 보인다 지영이 이때까지 나왔네 나보고 뭐라는 거지 지영아 그래도 갈 수 있다니까 6점 바꿔요 무슨 여유야 진짜 이해가 안 되네 6점 바꿔요 아 나 진짜 이해가 안 돼 6점 바꿔라니까 지영씨 마음이 급할렸어 형 이제 3단 말 봐 3단 말 봐 3단 말이야 3단 말 3단 말 gibt 다시 4단 말 할게 이제 고마워 야 아타기 야 쇼커 가지 말라고 쇼키란티가 이쁘나